세계적인 명상 스승 잭 콘필드와 트루디 굿맨이 진행하는 온라인 명상 강연이 지난 주말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명상가는 여러가지 우울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면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불교tv와 명상앱 마보 불광출판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제콘필드와 트루디 굿맨의 온라인 명상 강연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참여와 함께 성료됐습니다. 세계적인 명상 스승들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첫 온라인 강연 첫 번째 주제는 위기의 시대의 현명한 자비심에 대하여 제콘필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힘들다고만 생각하며 부정적 감정을 유지하기보다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연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명상을 배우고 수행을 하면 삶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콘필드는 즉각적이고도 큰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챙김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명상 수행을 머리로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강의는 제콘필드의 반려자 트루디 굿맨이 진행했습니다. 트루디 굿맨은 강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행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에 기반한 명상 수행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내면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세상을 더 살기 좋게 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루디 굿맨은 강의 참가자들을 위해서 직접 명상을 지도했습니다. 트루디 굿맨은 자신의 첫 명상 스승이었던 숭산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게 됐다며 명상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숭산스님과의 일화도 전했습니다. 한국의 여생을 통해서 한국의 여행을 통해서 한국의 여행을 통해서 성남의 여행을 통해서 한국에 관한 모든 영향을 통해서 한국의 여행을 통해서 모든 영향을 통해서 이 영향을 통해서 정말 반영을 해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온라인 강연 참석자들은 강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온라인 기부금을 후원했습니다. 명상 스승들은 후원금 전액을 블랙 라이브즈 메터, 흑인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진호입니다.